아주 활기차고 좋은데 안진건 소장님이 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안진건 소장님이 또 장학 사업을 하고 있어서 김건희 구속투쟁 윤석열 퇴진투쟁을 하면서 꿈수자 청년들 청년들 독자 함께하는 사람들 안한사라는 시민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길 만했는데 만들었어요 무단으로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1월에 5명 300만원 3월에 6명 300만원 300만원씩 6명? 이번 6월에도 6명 300만원 벌써 17명한테 510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안진건 소장님은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거의 동갑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게 본인이 역시 저기 방송 열심히 출연해갖고요 저희 개업구민운동공부에도 회비를 천만원 내요 나 두 번 냈어 2천만원 냈어 여러분들 이분 정말 대단하십니까 대단하다 단체는 단체로 모금을 하고 저는 제가 본 돈은 또 우리 개국번에도 드리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함사 얘기를 좀 해드릴께요 이것도 저희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계좌 나가면 거기 후원해주시면 안함사 장학금으로 제가 또 보내요 아 여러분들 우리 피디님 민생경제연구소는 진짜 살려야 되는 거고 예 100-034-3호 1796- 제가 그랬지 알고 좋아요 갖고 왔어요 좋아요 잠깐 광고하잖아 예금주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들 이 돈은 정말 딴 데 이상한 데 여러분들 법인카드 막 쓰는 데 그런 데 아니고요 진짜 아껴쓰고 좋은 데 쓰고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거는 또 장학금 돌려주고 한 데인데 여기 안함사 이 여기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실은 이 단체가 한 15년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공식적으로 출범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함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15년 전이에요 2008년도쯤에 여기 있는 이분이 촛불집회 광호병 촛불집회를 주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간집회가 불법이었어요 야간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이분이 잡혀갔습니다 아 그때는 9시 넘어선가 구속됐어 구속됐죠 사진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목 졸려가지고 잡혀가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잡혀가는 안진걸을 보고 열받은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진걸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서 한 명씩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100명을 넘은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된 거 좋은 일 하나 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안진걸 영치금 만들려고 하다가 영치금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악사악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이 바닥에 있어보면요 안진걸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에서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 발탁하지 말고 이런 사람 좀 발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면이 시급한 사람이죠 너무 쑥스러워 너무 쑥스러워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박근혜 정권에 싸우다가 언제 풀리죠 이제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사면을 안 해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민주당 민주당 이제 개혁하고 세신하는 미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당대표 같은 데 출마 못해요 당대표 출마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활성화되고 더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역할을 해보려고 지금 지금 안진걸TV 구독자 몇 명이나 되세요 현재 3만 9천명인데 오늘 아마 오늘 사탑화TV 나와서 4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안진걸TV에서 또 방송하고 있거든요 또 갖고 왔어 안진걸TV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건 도대체 저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 주는거야 뭐 오다가다 보면 꼭 누가 만들어 주더라고 안진걸TV 오늘 4만 만들어 가지고요 이은영TV 10만 장윤영TV 20만 장윤영TV 20만 장윤영TV 20만 이은영TV 10만 시사탑화TV 100만 100만 이렇게 가야 돼요 안진걸TV도 이제 10만 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뭔 말이야 지금 3만 9천 9백 여러분들 빨리 4만 돌파시켜주세요 오늘 4만 명으로 해주세요 오늘 빨리 안진걸TV 여러분들 오늘 4만 돌파시켜주고요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도 다 했죠? 오 진짜? 우리 오늘 공개 방청원 청년들도 다 구독하기 좋아해주셨대 고맙습니다 이은현TV도 구독해주세요 이은현TV 장현린TV까지 해주세요 장현린TV도 다 했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